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준입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음...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맛있는 송편과 그리고 많은 추석 음식들 하... 진짜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명절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보름달 보고 소원 비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음...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많이 드시고 모두 이루어지시길,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멋있는 배우 이상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KBS에서 방송 예정인 학교 2021 감사하게도 제가 학교 2021에서 이재혁 역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 학교 2021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멘